안녕하세요 이진혁입니다 여러분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 거두시길 저 이진혁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찬 바람이 부르고 너무 추운 이 날씨 건강관리 꼭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수능도 못 봐요 아시겠죠? 건강관리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수험생 여러분들 11월 14일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진혁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진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대박나세요 빠이빠이